4번에 있죠 하자보수 책임과 하자보수 보증금. 저번 시험에 저희 시험에 요 하나 나왔더라 합니다. 법 바뀐 게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자 하자보수 책임이죠. 사업주택을 납품했으면 하자보수 책임을 당연히 집니다. 그래서 사업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죠. 사용검사일부터 해서 10년 이내 범위에서 공사상 잘못 수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청구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책임이죠. 자 이제 우리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택의 책임. 사업주택의 책임. 단지 뿐 아니고 기타 각종 어떤 건축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기타 리모델링 환자 등도 다 책임이 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건설해서 입주했으면 이제 첫번째입니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 특정 기간 안에만 책임을 받습니다. 기간하면 최장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구분이 딱 되어둡니다. 이 기간 내에 또 청구입니다. 청구할 때 안에서 책임이 진다. 청구를 보시면 입주자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각종 어떤 집합금으로서 관리단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등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사용자는 청구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청구할 때 또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것도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어떤 책임이지. 천재지변 책임 아니죠. 공사상 잘못된 책임이지. 어떤 재해 책임은 여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10년인데 10년 범위 내에서 이것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중을 바치는 책임이죠. 내력구조. 내력구조에서 발생한 어떤 하자 이거하고 각종 어떤 시설공사별 하자를 구분을 딱 합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도 이것은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붕괴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기술공사는 각종 어떤 기능상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환경상 문제 다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는데 이 책임 발생 기간 보시면 다시 내력구조관에서 세워놓은 것이 세워놓은 거 기둥 세워놨죠. 기둥과 내력벽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이 구조의 어떤 하자 책임은 초장 10년까지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눕혀놨어요. 보 바닥 지붕 보나 어떤 바닥이나 지붕같이 눕혀놓은 이런 식의 어떤 구조의 하자 일단은 5년까지만 책임이 발생한다 겁니다. 기술공사는 이제 어떤 것은 1년 2년 3년 4년에서 다 나뉘어져 있죠. 이 같은 경우에 내력구조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해서 시술공사는 이제 단순히 어떤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발생하고 내력구조에서 발생한 하자일 때는요. 이 건물의 가치야락 등에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입주자들만이 할 수가 있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요. 가름에서 청구 못합니다. 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는 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도 하나 있습니다. 이따 이렇게 말하죠. 청구입니다. 청구는 당연히 이들이 이제 사업조치한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청구가 있으면 사업자는요.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하자보수를 하든지 하자보수 계획 일정은 통보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일 되어도 15일 되어도 아무런 하자보수 계획 등을 통지를 안해주면 이제 바로 청구자들이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직접 보수를 위한 비용이 뭐냐.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을 써서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고요. 다음에 청구가 있으면 여기 응할 때는 이렇게 순수에 맞게 책임이 이루어지지만 그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랍니다. 분쟁이 딱 생겼을 때입니다. 분쟁이 딱 생겼을 때 이렇게 하죠. 분쟁 처리 보시면 당사자 일방향 상방 모두가 다 하자 심사 분쟁 뭡니까 재판 재판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소송 제기를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누구나 소송 제기 할 수 있다랍니다. 또요. 당사 일방이나 상방층에서 누구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조정 신청 같은 경우가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고 있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분쟁이 있을 때 다시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자 진단. 하자 진단을 의뢰해 볼 수가 있다가 나오는데 이 진단을 의뢰할 때는요. 당사자 이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쪽은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합의가 되었을 때 한에서 진단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컨트리입니다. 컨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업자는 사용 금사일부터 저장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공사상 발생한 하자로 인해 청구가 있을 때 책임이 발생한다. 딱 되어있고요. 담보책기 안에 내력 구조 부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안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담보책기관 딱 나와 있죠. 시설공사별은 기능 미관 안정 등의 어떤 하자를 말하는데 1년에서 1, 2, 3, 4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책임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력 구조 같은 경우는 붕괴될 정도의 우려 상황이 바로 하자로 보는 것인데 그 담보책기관 보시면 세워 놓은 것이죠. 기종 내력 빼고 딱 세워 놓은 것은 10년까지입니다. 눕혀 놓은 것은 보바닥 지붕 5년까지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차입니다. 1번 입자 대표회의 등이 하자가 발생해 딱 되어지면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이 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사업소체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되어도 보세요. 밑에 보시면 2분에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있다. 등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니까 기억, 사업자가 15일 안에 보수를 하지 않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때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자 진단을 어려야 할 때는 당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또 또 있습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 결과 하자 맞다고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 조정 결과에 따르지 아니할 때 여기에 응하지 아니할 때도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어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상당을 딱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보수를 위해서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보증금 납입이 아니라 청구를 딱 합니다. 청구가 딱 있으면 보증금을 예치한 각종 어떤 기관에서는요. 보증금을 예치 받은 기관 은행 등에서는요. 청구가 있으면 30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탁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안전진단, 하자 진단, 하자 감정이 나왔죠. 이건 여기입니다. 안전진단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안전점검, 안전점검을 딱 해보니까 안전점검 결과 건물이 붕괴될 우려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당신들 하자담보 책임기관 안에 발생이 되어진 하자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위험입니다. 판단이 딱 되어지면 관할 시군구가 이것을 안전진단을 의뢰한다. 관할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원래 원칙은요. 지금 담보 책임기관 안에 발생이 되어진 안전점검 결과 하자. 판단이 딱 되어지면 이 비용은 사업자 당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사업조치한테 책임을 맡기는 어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진단을 해보니까 사업자 측의 책임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어지면 이 비용은요. 바로 구분징수. 구분징수한다.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비용과 장기소전 충당하면 구분징수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진단을 의뢰하는 기관이 5기관이 딱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나오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딱 나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딱 나오죠. 뿐 아니고 두 개 더 있죠. 보시면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한테 의뢰할 수가 있고 또 각종 대학기관 등의 상설 보시면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바로 각종 어떤 뭡니까 대학교에 있는 각종 상설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기관한테 이것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5개관이 딱 나옵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인 하자보수청구로 인한 경우가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그 안전증금 통해서 발생이 되어진 하자일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이것은요 시군구청장이 의뢰하는 것인데 의뢰할 때 5기관이 나오다. 이것도 하나 딱 이렇게 생각하는 시군은 하자보수기관 안에 구조안전에 하자에 우려되어지면 다음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비용은요 사업자보다 많다는 원칙인데 그 원인이 사업자 외자에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 할 때 구분증수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의뢰 대상기관 해서 5기관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자보수청구에 따르는 하자진단. 합의해서 하자진단 할 것인데요. 하자진단 할 수 있는 의뢰 기관도 4가지가 딱 나오죠. 기관 이것도 외워주세요. 역시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공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건축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말을 딱 붙습니다. 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건축사 기술사뿐 아니고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한테도 이것을 의뢰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또 이겁니다. 하자감정 나왔죠. 감정은 이겁니다.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했을 때 이 하자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보시면 이 안에 다시 각종 어떤 전문 분야에 전문위가 있습니다. 전문위가 있어요. 전문위 밑에 보시면 다시 소위계죠. 소위계는 있는데 이 전문위원회 하자심사 분쟁 전문위원회 하자심사 분쟁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있는 또 하자심사에 대한 전문위원회 여기서 여기서 하자감정을 다시 의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자감정이라는 것은 나오면 참고한 것이 아니고 이 전문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로 감정인데요. 감정인데요. 여기 보세요.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분가위원회에서는 다시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따 보시면 하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로 다투는 사건 딱 나오면 첫 번째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반기 요청할 때도 그게 포함합니다. 딱 나오고 또 진단하다 보니까 뭔가 원인이 애매하다 애매하다 아주 애매한 그런 사건이 딱 보일 때 감정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자 진단 결과에 불응하는 사건 또 기타 요청하는 사건 또 진단하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 사건이 딱 보이면 다시 전문가한테 감정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만 되겠습니다. 이때 감정요청기안이 또 나옵니다. 자, 건기현 시항공원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때는 안전진단 전문기안이 없습니다. 또 국공립 관련 검사기관도 할 수 있다. 국공립 관련 검사기관한테 의뢰할 수 있고 또 대학교의 부설연구관한테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건설개설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국공립 검사기관과 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자 진단한 비용과 하자 감정한 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정한다 라고 합니다. 또 협의한 결과 입주자 측에서 책임이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하자 조정 비용 하자 진단 비용 하자 감정 비용 바로 입주자 전체의 거반수가 서면 동의한다면 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하자 진단과 감정 비용은 당사 간에 합의한 바에 해서 부담한다 다 했고 감정 비용이 합의가 안됐때는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준다 랍니다. 어쨌든 그 부담 부분이 입주자 등한테 발생이 딱 되어졌을 때 전체 입주자 가반수가 서면 동의한다면 바로 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바뀌어 버린다. 자, 그리고 5분입니다. 하자 진단과 감정 처리 보통요. 무슨 어리하면 30일인데 하자 진단과 감정 신청을 하면 어려받은다는 20일 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10일 연장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자 감정과 하자 진단에 소요되어진 비용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60일, 90일 거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십시오.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신청은 어떨 때 하느냐 라고 보니까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이 분쟁이 발생이 되었는데 입주자와 사업자 책임자 간에 분쟁이 발생이 되었는데 책임 범위가 분쟁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하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다. 인증하지만 그 상세한 책임에 대해서 범위를 나눕니다. 공사에 관여했던 자들 설계자 감리자와 사업자 공사 관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아파트 단지이면 이것이 하자 심생 분쟁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청구한자와 청구한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고 사업자들 간에 그들 내부에서 발생한 책임 범위 분쟁 상황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이거죠. 사업의 하자 심사의 분쟁의 종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자는 순차적으로 그 책임기간 만료일 30일 전이죠. 보시면 여기 1,2,3,4,5,5 10년 딱 나오니까 요들 각기 끝나기 30일 전에 끝나갑니다. 라고 통지를 해 줍니다. 첫번째로 30일 전까지 끝나갑니다. 대표회의 등이 통지를 해 줍니다. 또 대표회의 등이 하자 보수 끝나갑니다. 라고 통지를 받으면 다시 그때부터 30일 안에 문서로 이직할 수 있다. 이때 이 이직이 있을 때 또다시 하자임이 확인되어지면 15일 안에 보수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번은요. 이렇게 문서로 이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책임 확인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신들 책임을 종료 확인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이가 없을 때 담보 책임기간이 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준원과 공영부분을 나누어서 보수 종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딱 돼 있습니다. 이때 종료 확인서는 4번에 있습니다. 각기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면 확인하는 것인데 공영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확인이 될 때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끝나간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보수의 절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네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2번이죠. 하자보수 보증금 이것이 이제 있어야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직접 보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미리 예측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이것은 이제 모든 사업 주체가 예치합니다. 이것을 예치합니다. 예치하는데 이 중에서 공공사업자 국지 토지 국지 토지는요. 예치 보시면 하지 않는다. 되어있죠.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책임을 항상 지기 때문에 따로 예치할 필요가 없다. 제외한다. 되어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예치명의입니다. 예치명의 이 예치명의 사업자 명의 아닙니다. 대표의 명의도 아닙니다. 이 명의는 사형검사권자입니다. 사형검사권자 시군구청자 시군구청장의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사용검사권자가 정해주는 검용기관에다가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한다. 한 명의를 다시 이했다가 이것을 세 번째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했던 예치정서를 제출하게 되어져 이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치를 세 번째인 인계 를 Nash 변경해서 인계를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의가 계속 자기들 명의로 계속 보관을 하다가 하고 있다가 이것을 비용 필요할 때 인출해서 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때 보시면 예측 방법이 또 나면 방법 딱 보시면 현금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는 그게 아니겠죠. 방법은 현금으로도 할 수가 있고 현금 또는 각종 어떤 보증서도 가능하다가 딱 나옵니다. 이때 보증서 4개 나오죠. 금융기관의 취급 보증서가 딱 나오고 또 대한 주택 건설 공제 건설 공제에서 공제 가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한 주택 보증 대안 주택 보증서 보증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저기 보험회사의 보험 재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보증은 나중에 순차적으로 반환도 해준다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나누어서 이때 보니까 10% 이때 보니까 25% 이때 보니까 20% 각기 4 50년은요 15%씩 순차적 반환을 해줍니다. 딱 되어있고요. 이 보증금 가입 금액은 총 공사비의 3% 땅값 빼고 공사 투입된 명의 3%의 어떤 현금이나 또는 보증서도 예치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나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권자가 정하는 은행에 현금이나 다음에 보증서를 사용 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서 사용 검사 신청할 때 그것을 제출한다 되어 있습니다. 단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는 예치할 필요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택 보증의 보증서, 건설 공유조합의 보증서, 또 보험회사의 이행보험장권, 그 다음에 금융관치급 보증소송이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 검사권자료 대표회의가 구성이 딱 되어지면 그 보증소금 예치 명의를 대표의 명의로 변경해준다. 대표회의가 책임기간 종료할 때까지 직접 보관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예치 금액 딱 보시면 3% 금액이다 해서 땅값은 빼고 공사에 투입된 비용의 3%입니다. 그래서 대지 값은 항상 빼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 빼고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3% 다 되어 있어요. 3번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도 지안받습니다. 더욱이 이런 용도로서 보증금을 사용했을때는 사용 30일 안에 관할 신고한테 사용 내기를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그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 해서 1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판정한 그 이행을 위한 어떤 비용 조정위원회에서 판정한 비용입니다. 이번에 또 이분 똑같아요. 이분 또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서 보낸 조정 조서에 따라서 하자 분쟁을 하자 할 때 하자 부서할 때 둘 다 1,2번 둘 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라든지 그 조정 조서에 따르는 하자 부서 비용 딱 나왔습니다. 또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르는 어떤 이행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재판 소송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비용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라든지 그 조정 결과 또 하자 진단 결과 소송 결과로서 비용을 쓸 수 있다. 그러면 하자 감정은 뭐냐 감정은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정을 다 해가지고 검토해서 조정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란 내용 속에 감정 결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은 빼고 조정 조정 조정서의 어떤 조정서 내용들의 하자 부서를 위해서 또 조정 결과에 따른 하자 부서를 이용 그 다음에 소송 결과 그 다음에 하자 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 부서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조정 진단 소송 결과에 따른 이행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순차 반환에서 10% 25% 쭉 나오죠. 이것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부서 부서 반환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국토 장관이 둡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 하면 시군구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하자 심사 분쟁은요 국장이 둔다 되어있고요. 전체 위원이 50명 이내이고 다섯 개 분과위가 있고 다섯 개 분과위별로 각기 또 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무는 넘어가시는데 그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번에 소위원회입니다. 분과위 밑에 있는 각종 작은 소위원회들의 사무는 어디까지냐 하니까 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하고 하자 발견과 보수가 쉬운 주거 전용 부분에 마감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되어있습니다. 단 단열공사는 제외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보시고 오른편 갑니다. 3번 중요하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있으면 60일 안에 절차 완료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 하자는 90일 뒤에 완료한다. 그래서 이것이 60일 90일입니다. 건축으로 가시면 건축 분쟁은 이제 60일 120일 되기에는 60일 90일 되겠습니다. 완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그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수락 여부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만약에 수락 한다라고 통보를 했더라면 4번처럼요. 화해가 합의가 아니고 재판상 화해와 가토록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수락을 표시하면 대부분 다 합의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때 만지는요. 재판상 화해와 가토록이 있다. 그래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결과에 승낙을 하면 재판상 화해와 가토록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정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또 합의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데 당사자가 합의가 안되면 위원회에서 비유를 정해준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합의했을 때 이 비용 부담 부분이 바로 청구자 측에 있을 때에는 바로 입주자들의 과언서가 서면 동의한다면 충당금으로써 전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 파트는 다 끝을 내시고 이까지 주관식 나왔던 감식 검토하고 나서 이제 바로 오후 시간은 이제 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식 볼게요. 주관식 첫번째 1번 주관식 보세요. 1번 주관식.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죠. 빈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1번 보시면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체한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되겠죠. 이를 단독과 이번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겠죠. 이번에는 공동주택입니다. 또 3번 가시면 그 종류와 범위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바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공동주택만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는 바로 아연다 아연다 기인데 기는 빼고 아연다 까지만 포함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시행령인지 령인지도 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세대의 구분행이죠.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분행 공동주택 주택 공간 내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을 말하는데 그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절대 구분소유죠. 구분소유 할 수 없죠. 구분된 게 아니고 구분소유는 할 수 없다. 각각 공간은요. 뭡니까? 각각 공간의 주거 전용 면적이죠.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각각 부분에서의 주거 전용 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에 경계벽을 설치하는데 이 벽에 연결문 연결문이 있거나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합격시다. 이렇게 하죠. 연결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파괴하기 쉽게 경량 구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보시면 국민주택 등에 대한 설명이죠. 국민주택과 국지 토지가 국도가 근사하거나 또요. 보시면 밑에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약 승인 받는 것이 포함되겠죠. 건설임대주택인데 공공택지에서 사업계약 승인 받아 건설하는 85 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것이 다 민영주택이죠. 민영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4번입니다. 보시면 저에너지 건물기술과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하거나 또 탄소 배출량 절감 딱 나오면 여기죠. 바로 저기죠. 지금 뭡니까 저기죠.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을 말하죠. 라고 실내 환경 오유물질 최소화 딱 나오면 건강 친화형 건강 친화형 주택이죠. 건강 친환경이 아니고 건강 친화형 주택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 그 하나의 부분도 중화식이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준주택이 무엇이냐 딱 되어있네요. 밑에 보니 기숙사 오피스텔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바로 다중생활시설이죠. 다중생활시설과 그 다음에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어 있죠.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공구의 단지입니다. 빈칸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공구는 하나의 단지인데 다음에 따라서 둘리상 구분이 되어지는 1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는요. 착공신고와 사용검사에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착공신고와 사용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m 이상 무엇으로 경계를 설정할 것이고 공구별 최소 300세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300세대 처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리모델링 설명이죠. 건축물의 노후학자와 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음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1번 대수선이죠. 대수선과 또 1번 가시면 사용검사 1등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주택의 각 세대 전용품 3.3 이내와 85년이면 3.4 이내에 청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이죠. 공용부분 또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은 별도로 각종 어떤 착오라든지 공용부분은 별도로 정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또 3번 가시면 정축할 수 있는 면적 범연에서 기존 주택수의 100분의 15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5%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3계층까지 수직이 가능한데 14층 이하이면 2계층이다. 딱 되고 또 대상 건축 당시에 구조도가 있어야 되겠죠. 구조도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워 넣으시고요. 800가입니다. 주거 전용 설명이죠. 그 빈칸을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단독 주택은 그 대지 안에 바닥을 다 합한 면적이죠. 바닥 면적에서 지하철을 뺀다. 봄 건물에서 분리된 착오성을 다 뺀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기준이죠. 내부선 기준이고요. 이 경우에 바닥에서 제외한 나머지 벽 면적은 전부다 바로 공용 면적에 가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을 채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거 실태조사를 합니다. 할 때 보시면 바로 기초생활보험 수급권자 수급권자죠. 기초생활보험 제일 밑에 말단에 있는 가장 어려운 분들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권자 그 다음에 혼인신고한지 2년 안되는 신혼부부들이 포함됩니다. 2번에 있죠. 그 다음에 그럼 10번입니다. 최저기준 나와있습니다. 비핀칸을 완성하시오. 되겠습니다. 보시면 최저기준에 맞게 다 건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준입니다. 나올 수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일정한 주택 원룸 형태는 하지 않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 형태는 기준미달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미달과 밀집한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뭡니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정비법상에 있는 바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죠.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되죠.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됩니다. 또 빈칸 채우시고요. 다음은 11번입니다. 주거급여부에 무주택 임차인이 있으면 주거급여부에 따르는 주거급여부와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 전분할부를 보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할 수 있는 임차인 범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를 정당한다. 맞죠? 맞습니까? 국토교통부를 맞습니까? 네? 국토교통부를 맞습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이 국토교통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당한다. 되어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1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택중앙학계획은 바로 국토중앙학계획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국토중앙학계획이 나오는 것이 바로 국토기본부에 따른 중앙학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각종 다른 부수의 소감별 계획서죠. 소감별 계획서가 들어와야 정확히 반응이 될 수 있으니까 각종 다른 부수의 소감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딱 되어있습니다. 또 매년 12월 말까지 소감별 계획서가 들어와야 그해 2월 말까지 그 년도에 바로 조학계획을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감별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그해 계획에 반응을 시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배제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우셔야 되어있죠. 연간 20호 등 이상을 건설할 자들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기타는 원료명이죠. 원룸형 주택과 기타 주택과 함께 건설할 때 등이면 30세 이상을 지혈자들은 또 대지 연간 1만 이상 조성할 자들이 등록한다. 그러니까 1번은 원룸형이고 2번은 연간 1만 조성 사업할 때도 등록하기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가시면 주택사업에 등록을 한 자들이 대지 연간 함께 할 때는 통합 분야 기술자를요. 또 대지를 등록한 자들이 주택 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죠. 건축 분야 기술자겠죠. 주택 건설 등록 환자가 대지 공사할 때는 통합 분야 기술자를 또 대지 등록 환자가 건축 사업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건축 분야 기술자를 각각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딱 나오면 무자본 특수법인 딱 나오고요. 또 임대법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은 기술자와 사무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 2번은요. 무자본 특수법인 3번은 그냥 특수목적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위에 2번은 무자본 특수법인 밑에 3번은 특수목적법인 등이 이제 기술자 사무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자본이니까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2번 3번 요건도 법인 또 끼워 놓으시고요. 또 15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매년 연 단위로 영업실적과 영업계획과 기술인력보역을 또 월별도에서 주택분양계획과 주택분양실적이죠. 위에는 1번은 영업실적과 2번은 분양실적을 제출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원하시고요.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빈칸통 완성하세요. 되겠습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과 공동을 사업시키는 수 있다. 이 말은 주택조합은 이제 등록사업자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와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공동으로 사업하면 공동사업조체로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번은 지방자치단체, 2번은 공동사업조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갑니다. 주택조합 설명이 빈칸을 완성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시국구한테 인가를 받는다. 1번은 인가입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하죠. 그래서 1번은 인가고 2번은요. 국민주택에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한다라죠. 2번은 직장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빈칸 또 채워보시고요. 다시 18번입니다. 조합 설명이죠. 빈칸을 완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과 직장조합이 설립되는 변경 인가 신청을 할자는 인자가 신청서에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국한테 제출을 한다.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투기 원래 선착순 모집이 원칙인데 투기과일지구 안에서 인가받은 지역조합일 때는 선착순 모집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기과일지구입니다. 그래서 1번은 토지 사용 승낙서 2번은 투기과일지구 되겠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조합 설명을 완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의 조합은 조합 설명과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여야 된다. 1번은 입주 가능일 2번은 85 이하입니다. 다만 상속 등으로 취득을 해서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해당 집을 처분하면 계속 집이 어디서 본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집이 생겼다 할 때는 3개월 안에 그 집을 처분한다면 집이 계속 없던 것으로 봐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빈칸 채우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분 가볼게요. 조합 설명이다. 빈칸을 완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조합은요. 건설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고 때 추가 모집 성인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또 이때 추가 모집 성인을 받기 위해서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요. 바로 사업계획 성인 신청일까지 해야 되죠. 사업계획 성인 신청일까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요건의 판단 또 보시면 그 충원되는 시점이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죠. 밑에는 이번 일부는 변경되어서 조합원의 변경인가 신청은 바로 사업계획 성인 신청일까지 하는 것이고 밑에 조합원 요건 판단은 바로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업계획 성인 신청일 밑에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입니다.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으면 이제 리모델링 화가 신청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2년 안에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 성인 신청과 화가 신청은 전부 다 2년 안에 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그 집을 지하면 조합원한테 먼저 공급을 할 수 있다. 딱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보시면 신고로 설립한 직장조합원 해당 그 집을 지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은요. 신고이고 3번은 국민주택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22번 가시면 조합선명 완성하셔야 되겠습니다. 조합원 사업계획 성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사업계획 성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요. 사용검사 등 신청한 날부터 사업계획 성인을 받으면 3개월이 지나고 또 사용검사 받으면 이제 그 신청을 사용검사 신청한 날부터 이제 각기 30일 안에 바로 외부 감사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인의 감사를 받습니다. 또 감사를 한 자는요. 바로 그 15일 안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딱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기타 요트 기회의 있는 상황들은요. 이 다음 시간 끝나고 훑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보고 식사하시고 나서 2시 반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